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엄마 배속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태어난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소개팅 첫만년부터 내 음식 뺏어 처먹을 생각에 정신과 눈깔이 확 돌아버린 음침한 놈 원제 한 그릇 다 먹을 거야? 이건 무슨 뜻으로 들리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고요 평소 눈팅만 하던 사람인데 살다 살다 진짜 별거지같고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게 돼서 이렇게 글 써봐요 얼마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소개팅을 했어요 첫만년때 스파게티를 먹으러 갔는데 이때 저는 빠네 이 남자는 까르보나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대뜸 어 꽁꽁씨 그 한 그릇 다 드실거에요? 이러길래 저는 아 이 사람이 빠네도 맛을 보고 싶은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우리 서로 나눠서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처에 있던 직원한테 여기 접시 좀 갖다주세요 이랬더니 바로 손사래를 치면서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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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아니고 그냥 그거 다 드실건지 궁금해서요 이러더라구요 순간 응? 왜? 이런 의아함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 뭐 궁금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평소 이런거 한 그릇 다 먹어요 이렇게만 대꾸하고 말았는데요 참고로 이날 밥값 제가 계산했고 빠네 다 먹었어요 빵만 남겼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자가 그 뒤로도 계속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번째 만났을땐 밥을 안먹어서 모르겠구요 세번째 만났을때 중국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때 저희 둘다 짜장면 그리고 탕수육 작은거 하나를 사이드로 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가 또 어 그거 한 그릇 다 드실거에요? 이래요 아니 왜 자꾸 이런걸 물어보는걸까 이번에도 역시 의아했지만 그냥 네 다 먹어요 이러니까 어 뭐 맛있게 드세요? 이러길래 별 대꾸 없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죠? 근데 탕수육도 있고 하니까 양이 좀 차잖아요 그러다보니 제가 짜장면을 아주 조금 남겼어요 한 젓가락 반정도? 그리고 이게 전부고 그 뒤로로 따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냥저냥 무난했어요 그렇게 세번째 만남이 끝나고 들었던 생각 다 먹을거야?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는건 좀 그랬지만 그 외적으로 분위기나 대화는 정말 잘 통했고 또 제가 평소 주선자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주선자의 얼굴과 체면 마음을 봐서 비록 이 남자와 제가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한두번 더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삼프터 등등등 다 받아준거에요 제가 그리고 대망의 네번째이자 제 생애 마지막 만남 이때는 또 어떻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주선자랑 같이 만났어요 그렇게 세명이 다같이 쌀국수를 먹으러 갔다 이 말이죠? 당연히 각자 한 그릇씩 시키고 음식이 나왔는데 아니 미친 장난하나 진짜 이 남자가 또 저한테만 꽁꽁씨 그거 한 그릇 다 드실 수 있어요? 이러는거에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만날 때마다 이러는거야 이때 순간 기분이 이상하고 아니 그냥 짜증이 났어요 무엇보다 자꾸 이러는 그 의도가 뭔지 엄청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안좋아서 좋게 물어볼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네 이러고 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주 조금 남기긴 했습니다 근데요 짜장면도 그렇고 쌀국수도 그렇고 둘 다 많이 남긴거 절대 아니고 그냥 국물이랑 면 한 두어젓거나 그 정도 남겼어요 아니 사실 제가 입이 짧은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뭐 라면 하나 다 먹고 짜장면 하나도 다 먹고 햄버거도 세트로 다 먹어요 또 이렇게 한 그릇씩 나오는 음식들 대부분이 뭐 조금 남길 때도 때로 있죠 있는데 진짜 어지간하면 다 먹는 편입니다 여하튼 그랬는데 제 그릇에 소량의 음식이 남아있는걸 보더니 근데 꽁꽁씨 제가 보니까 은근히 식탐이 있네요 이 지랄 뭐 식탐이 있다고 나한테 저 진짜 이 소리 듣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다니까요 아니 보통 식탐이라고 하는게 뭡니까 남의 음식을 음룡하게 탐내고 어찌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혈안 돼가지고 눈치 보고 등등등 이런 것들 아니었나요 사이드 메뉴 공통 메뉴를 먼저 후다닥 조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온전하고 안전한 자기 음식 먹는 사람들한테 식탐이 있다 이러는 거 아니었냐고요 아니 본인 몫을 다 먹겠다는게 언제부터 식탐인겁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 식탐 기준이 바뀐거에요 제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짜장면 먹을 때 탕수육 먹느라고 남긴거 절대 아니고요 그때 많아봤자 겨우 4조각 정도 먹은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이 남자가 다 먹었어요 쌀국수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 무슨 전병인가 여하튼 이런 물을 뭔가도 같이 시켰는데 저는 그거 딱 하나 먹어보고 입이 안맞아서 아예 손도 안댔어요 제 음식은 안먹고 다같이 먹는 사이드 메뉴에 정신이 팔려서 음식을 남긴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여하튼 이 소리 듣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도대체 뭘 말하는거야 저한테 무슨 식탐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아니 매번 한 그릇씩 다 먹을거라고 했으면서 지금 봐봐요 오늘 쌀국수도 남기고 저번에 짜장면도 남기고 그러니까 물어본거죠 이딴 개소리를 하면서 자기는 절대 뭐라고 하는게 아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데 누굴 바보로 아냐 그냥 여기서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쎄요 음식을 남기는 행위보다 땡땡씨처럼 남이 얼마나 먹는지 하나하나 체크하는거 이게 제가 봤을땐 훨씬 더 추잡하고 식탐도 있어 보이는데요 땡땡씨는 그런걸 전혀 모르고 사셨나봐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지갑에서 2만원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둔 뒤에 저를 말리는 주선자도 뒤로 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참고로 제가 먹은 쌀국수 13,000원짜리에요 그렇게 집으로 왔는데 주선자가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장난으로 한 말인데 왜 그러냐 내가 엄청 혼냈다 그놈도 지금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풀어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자빠졌는데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아니 대체 사람이 한 그릇씩 먹는 이게 언제부터 식탐이 있는걸로 바뀐거냐는거죠 저 살면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 어 진짜 별거지같은 꼴을 다 보네 댓글 1번 나도 분명히 말하는데 저 미친소리는 오직 식탐이 있는자만이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왜 본인이 먹어야 할 음식을 마치 상대가 뺏어먹는 것처럼 덮어 씌워야 하기 때문이죠 즉 상대를 식탐이라고 미리 대놓고 정의를 해놔야 자기가 마음 편히 뺏어먹을 수 있는거니까요 가스라이팅이죠 이게 맞아요 식탐이 없는 사람은 남이 뭘 얼마나 먹는지 관심 자체가 없어요 많이 먹든 남기든 신경을 안쓴다 이거죠 딱 식탐이 있는 것들만 남이 얼마나 처먹는지를 관찰해요 왜냐하면 지가 훨씬 더 많이 먹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같이 먹는 인간이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해야 지가 뭐 템포로 빨리 할지 느리게 할지 결정을 할 수 있거든 남이 많이 먹는다 싶으면 빨리 먹어야 되고 아이씨 저 자식이 기대했던 건 쓴이가 앞듯이 달라 해가지고 조신하게 지껏 들어주는 모양새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쓴이가 그걸 안해주고 먹다가 조금씩 남기니까 나 주기 싫어가지고 꾸역꾸역 처먹는 거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식탐은 본인에게 있지만 그래도 초면이고 하니까 일단은 살짝 간만 보고 발을 뺀 건데 쓴이가 눈치 없이 한 그릇 다 먹으려 되니까 식탐 대마왕 본색이 드러나 버린 거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초찌질이 등신 쪼다 같은 놈이야 3번 다 못 먹으면 그만큼 자기를 달라는 뜻이었죠 특히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먹을 때마다 물어본 거니까 그 썩은 의도는 어느 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저 남자는요 쓴이가 얼마나 남기는지 일일이 다 체크를 했고 그렇게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나 왜 안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이한테 식탐이 있다고 대놓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지 같은 놈이 짖거나 처먹을 것이지 변태처럼 음흉하게 남먹는 걸 관찰하고 자빠졌네 잘 버렸어요 4번 이거 레알이에요 빼박이죠 전형적인 식탐맨의 썩은 멘트입니다 5번 개뜬금 없이 상대방한테 식탐 있네요 하는 이런 돼지들 보면 100% 본인이 식탐이야 지가 더 처먹고 싶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더 귀지 같은 건 지가 식탐 소리 들으면 아주 대놓고 발광을 해 근데 또 그렇게 돼도 지 처먹을 건 반드시 다 처먹는 그런 집요함을 보이죠 6번 주선자도 미친 거 아닌가 장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지도 뭐 소개팅하면 상대방 만날 때마다 한 그릇 다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본답니까? 7번 헐 이거 뭐야 완전 개소름이야 내 주변에 실제로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야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초식탐 돼지 언니가 하나 있는데 뭐야 동생이야? 8번 아이고 쓴이 제발 부탁이니까 판단력 좀 길러요 천만 남에 그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 딱 알아차렸어야지 뭘 3번 4번 만나고 그래 그리고 그 거지 같은 주선자도 길러요 9번 식탐이 있는 것들은 성별 불문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단순 대식가가 아니라 상대방 배려 없이 오직 지 아가리 들어가는 거 지 처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사 모든 게 이기적이거든 10번 솔직히 처음엔 뭐 단순히 궁금한 걸 수도 있겠는데 했지만 끝까지 보니까 식탐인 게 확실하네요 그리고 자란 남자는 식탐을 떠나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뚫린 입이라고 아무 여과 없이 내뱉는 인간은 절대 만나서는 안 되죠 부모한테 교육 못 받고 자란 티가 어디서든 그대로 탁탁 나타나거든 아시겠죠? 그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스니가 짜장면 고백이 한 3그릇을 시켰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그걸 다 못 먹는 게 보통 생각이잖아요 놀라가지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고 그거 다 드실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게 딱 느낌이 오죠 다 먹을 거야 그거?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제 주변에도 이런 놈이 있어서 뭔지 제가 잘 압니다 진짜 눈치 보고 막 어떻게든 지가 더 먹으려고 진짜 이런 적도 있어요 밥을 먹는데 반찬으로 그때 친구 자취방이었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 막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빌빌대고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그때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추석 선물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 스팸 세트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스팸을 구워가지고 한 3놈인가 4놈인가 밥을 먹는데 야 밥 진짜 나 그때 처음 봤잖아 이게 밥그릇이잖아요 그럼 밥을 보통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파 먹잖아요 근데 이놈이 반을 잘라서 지 앞쪽에 있는 것만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점점 굴을 파는 거야 이렇게 밥 밑으로 거기다가 스팸을 숨겨가지고 근데요 이런 건 양반입니다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류는 자기가 하는 짓이 좀 남다르고 이게 부끄럽고 쪽팔린 일이다 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숨기려는 노력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넣어서면 진짜 식탐이 되는 게 지금 이것처럼 가스라이팅을 해요 남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최소한의 죄책감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긁히면 발악하는 거고 진짜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실 거예요 얼굴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고 싶다니까 진심으로 제발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답게 보고 있냐 이 새끼야